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당시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고 법관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은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